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4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경북도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민선 4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본다면 정말 알뜰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경북 교육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 또 이 정책들을 현장에 맞게 우리가 합리적, 창의적으로 바꾸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달에 1만 킬로 이상을 달리면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반환기를 돌게 되는데 변화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변화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뜻을 알고 동참을 해주고 해서 이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희망을 안고 후반기를 출발합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에 분주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우선 학생들이 힘들었을 거고요.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왕성한 혈기에 가정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또 이런 아이들을 보살피는 학부모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 하랴 또 등교 수업 하랴 굉장히 준비도 어려웠고 이게 정말 처음 우리가 겪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장비도 부족했고 또 선생님 장비는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런 유연한 변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등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동안에 노력해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선 아이들 마스크 준비부터 어려웠습니다. 마스크 사느라고 줄을 쓰고 이랬잖아요. 교육부의 기준이 1인당 2매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6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그 중간에도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또 장애 가진 아이들을 마스크 사기 어렵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돌봄 현장에를 나가보니까 돌봄 현장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놀고 있는데 특히 블록 같은 이런 장난감 이걸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이걸 소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돌봄 교실마다 장난감 소독기를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우리가 손소독제를 전부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아이들 등 하교 길에 또 평상시에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9만 아이들에게 1인당 하나씩 휴대용 손소독제를 전부 하나씩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 마스크를 식사를 할 때 보관할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에 거는 케이스를 우리가 주면 좋겠다. 그런 현장에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이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 시간 덴탈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정말 필요할 때 수업이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 마스크, 비말 차단할 수 있는 이 마스크를 우리 전 선생님들, 방과 후 선생님들에게 다 하나씩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온라인 수업 대비하고 정말 학교 방역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 군부대, 보건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그래도 경북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오늘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세심한 노력들이 곳곳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것은 전국 최초로 SNS 라이브 수업을 열어서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아이들 계약이 연기가 되니까 우리 학부형님들 걱정이 아이들 학력이 떨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3월, 4월 이때는 대구, 경북이 확진자가 굉장히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학원도 열고 하는데 우리는 학원까지도 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경북에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수업 잘 하시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수업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이걸 올려보자. 아이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교육부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북에 제일 처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수업 동영상을 올렸는데 초등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았고 어떤 단원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11만 회가 넘었어요. 우리 경북의 아이들 한 2학년당 2만 명, 2만 1천 명쯤 되는데 타 시도 아이들도 많이 봤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과가 참 좋은데요. 더불어서 그간의 성과를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또 작은 학교 살리기, 또 무상급식 같은 굵직한 성과들이 눈에 띄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행복학교 거점센터는 제가 취임하면서 또 현장에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교권 침해입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민원에 힘들어하고 또 아이들도 옛날처럼 말을 잘 듣지 않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특히 이게 이제 민원이 이게 법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처할 방법을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또 개인별로 변호사를 산다는 것도 비용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도 우리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좀 학교 현장에 다가가기 쉽도록 권역별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이제 행복학교 거점센터를 우리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 또 거기에 업무 보시는 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폭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변호사님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성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인데 우리 경북에는 작은 학교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본다면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지금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 볼 때는 작은 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쉬워요.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문제는 학교가 없어지면 우리가 마을이 소멸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 없어지면 누가 거기에 또 귀농을 하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를 키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 맛집에 비유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맛집 소문나면 거리가 멀어도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줄을 서고 이렇게 하듯이 학교도 비록 농어촌에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좋고 교육과정이 우수하면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실제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예천 용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이들이 예천에 하숙을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작은 학교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낸 것이 인근에 있는 큰 학교 도시 지역에 큰 학교 아이들이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교육과정 보고 오고 또는 큰 학교에서 잘 적응이 되지 않는 학생들 그런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학교에 가면 누구나 주인공이 됩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 오는 것은 학구를 우리가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 29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112명이 옮겼고 또 지금 올해는 확대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처음으로 11개 학교 초등학교 합해서 108개교를 원래 이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원래 처음 시행하는데 풍산중학교라고 읍에 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씩이에요. 전체가 3학급인데 원래 이제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도청 신도시에 있는 학교 중학교가 과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두 학급이 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한 학급이 3학급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도시에 지금 중학교는 과밀이어서 교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어도 부족한 그런 판인데 교실 짓는 돈 가지고 사실은 풍산업에 있는 아마 버스로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그 학교를 프로그래밀을 지원해주면 아이들 교육에 더욱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계속 앞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경우에는 사실은 대구와 경북이 무상급식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우리가 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내국세, 국민들의 세금 20.79%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비가 나오거든요. 재정이. 이것을 17개 교육청에다가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그렇죠? 각 지역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이. 이건 이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주민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데 그동안 이제 경북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아이들 교육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아래서 형편이 되는 그런 학생들은 급식비는 돈을 내고 먹는 게 좋겠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편되는 사람들이 돈을 낸 덕분에 경북의 우리 교육 환경은 다시 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는 편이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홍략으로 무상급식을 내 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도 완비가 됐고 또 이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도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 싶어서 취임한 첫 해, 지난해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고3, 고3을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현재 이제 올해 고당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이제 무상급식이 2, 3학년 무상교육이 1, 2, 3학년 다 되는데 올해 고당 1학년 혜택이 아무도 없어요.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고당 1학년 학생들 한 학기 1년은 아니고 한 학기 동안 학비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지금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좋은 소식이 있으시죠. 매니페스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셨다고요? 네, SA 등급을 받았는데 참 고마운 일이죠.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저 혼자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4만 교직원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이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등급받은 이유 중에는 제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조 3,5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84%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돈이 확보되면 사업 추진은 거의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현재 이행하고 계속 추진하는 그런 것이 52%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48% 이런 평가를 통해서 SA 등급 받은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나요? 네, 실제로 우리 학부 형님들 가장 큰 희망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갔다가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추임 당시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또 봄되면 발생하고 이래서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다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임 첫 해 100% 다 공기청정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경주, 포항에 큰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지진에 우리가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부터 먼저 하고. 지금 한 50%가 좀 넘었는데 2024년까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성면, 이것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27년까지 성면공사는 평소에는 할 수 없어요. 방학 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량을 투입하더라도,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27년까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진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우리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국민들의, 학생들의 동료는 우리보다 적거든요. 물론 우리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진공사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보완을 하지만 평소에 생활하자, 안전을. 그래서 종합안전체험관을 지금 두 군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성 지역의 교육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2학기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개관하기도. 거기에 가면 이제 교통안전부터 해서 공기안전, 그 다음에 지진, 또 미세먼지 전체적인 그런 안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안전체험관이 경주와 포항 지역 중간에 있는 안강북부초등학교, 폐교입니다. 그곳에 지금 역시 교육복무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다가 사실 사고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겠다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안전한 환경에 더불어서 또 미래의 인재교육 사업은 또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미래교육 대비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네, 상상할 수가 없는 사회가 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의 우리가 비전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따뜻한 요구 붙어있죠.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하자. 왜냐하면 어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오는데 그 사회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이걸 삶의 힘으로 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연습을 좀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 같으면 학교 가면 공부한다는 게 지식 암기, 지식 습득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목표를 하는 교육 목표에 보면 심미적 역량,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그게 교육 목표입니다. 소통, 공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도 옛날 지식 전달할 때는 딱 네모된 교실이 좋았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소통, 협력, 공감하려면 공간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로 교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실 수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는 서로 막 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고 미래교육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창의융합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위해 제 공약을 내세운 것이 메이커 교육. 그 다음에 수학체험 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지역이 워낙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체험관, 교육관을 권역별로 하나씩 채우겠다. 이렇게 지금 동서남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저께 제일 먼저 개관을 한 곳이 구매에 있는 메이커 교육관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폐교를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개축을 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구매에 있는 메이커 교육관은 구매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관이라는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계층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투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관, 수학체험관의 내용들이 아이들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고 수학 공시 외우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수학의 원리를 아는 거죠. 수포자를 없애겠다는 생각이고요. 수학교육의 방법을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메이커 교육관은 상상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목공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코딩도 있고 로봇도 있고 온갖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원래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모델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어서 그래서 이 TF팀을 미국, 독일,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서 국제적인 안목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그저께 개관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메이커 교육관은 정말 알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경북 전역의 아이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인터넷 신청하는데 1분 이내로 끝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계속 우리가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또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교육과정이 정말 교육 운영해가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큰 변화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들어보셨죠. 한 학기를 이제 아이들 시험도 쉬지 않고 지필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는 이제 과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탐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서 또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기를 한 학기를 줬는데 한 학기가 아주 부족하다. 진로학년제로 지금 중학교가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같으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학교마다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을 이제 선택 과목을 자꾸 늘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선택 과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 과목을 두게 되는데 학교 내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이웃 학교들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A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철학을 둔다면 B 학교에는 경영학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학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자기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우리가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과정팀에서 교육부 공모 60억을 따냈어요. 큰 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천 지역 또 구미 지역 이런 쪽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 쪽에는 학교마다 옮기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택시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택시로 아이들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까지도 해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발빠르게 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업, 취업 현장이 막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빠른 것이 학과 개편 또 학교 전체를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상업학교를 우리가 봉화의 펫고등학교 반려동물학교 이 학교는 경쟁률이 4대 1입니다. 수도권 아이들이 절반 이상 돼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렇게 학과를 개편하고 또 발빠르게 현장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성화도 교육 과정이 가장 변화가 심합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경북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2년 연속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30%인데 우리는 50%의 취업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타시도에 갈 수도 있어요. 타시도에서 우리 경북에 올 수도 있는데 중학교 졸업생하고 고등학 입학생을 단순 비교했을 때 고등학 입학생이 천 명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시도에 졸업한 중학생들이 경북의 고등학교에 천 명 이상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경북 교육의 가장 큰 자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가 취임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전반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 후반기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기준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면 살리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경북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경북 교육이 한 단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